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말로 또 영상을 찍습니다 살다살다 이런 날도 오네요 이번엔 어떤 날이냐 와우 춥다 드라마 촬영했던거 계약서 쓰러 가고 있습니다 하하 제가 이런 날도 오네요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좋아요 너무 추우니까 영상 이 정도로 찍고 계속 영상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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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조심히 이동할게요 지금 신사역에 계약서 쓰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들리시죠 바람소리 어마무시하게 불네요 하하 하하 이 칼 없이도 뚫고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잘 쓰겠습니다. 좋아요. 계약서 방금 다 썼고요.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제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진짜 연습 많이 살 길인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러면 다들 열심히 연습 많이 하십시오. 아자 아자 아자!